달려랑탄! 일단 여기는 지금 영국입니다 영국 런던에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뭘 하나요? 달려랑탄의 주제는 미니구름베입니다 미니구름베 실버베는 없나요? MC에게는 큰 메리트가 있으니 마지막에 팀을 선택해서 벌칙을 받는 메리트요? 그치 MC? 태형이가 MC 안 해봤잖아 잠깐만 메리트가 뭔지 두고 가야지 뭔지 두고 가야지 메리트요? 메리트가 있다는 게 태형이 메리트 태형이 MC가 좋은 건 아닌 거잖아 그쵸 좋은 거였어 태형이가 MC 한 번도 없으세요 벌칙 안 걸릴 수 있는 조리 찬스 아니에요? 벌릴 수 있고 안 걸릴 수도 있고 내가 봤을 땐 같이 얻어가는데 항상 MC는 근데 태형이가 하고 싶은데 그래 좋아 다다 행태 가자 행태 투표 안 하고 그러면 지수 행태 형 그럼요 오늘의 MC는 태형이에요 과연 그의 진행은 얼마나 대단할 것인가 실로 할 것인가 MCV 진행 한번 해주시죠 뭐 이런 거 없나요? 뭐 이런 거 없나요? 나 이런 거 없으면 안 되는데 지지지 아 교과서 읽듯이 자 태형 씨 오늘 뭐 하나요? 바로 하면 됐나요? 네 자 1라운드입니다 바로 1라운드요? 네 바로 이렇게 1라운드로 들어가 아니 포브라토 좀 얘기해 주시고 소감 어때요? MC가 제가 사실 전에 MC라면 많이 떨리게 됐는데 벌칙을 안 받기 위해서 제가 안 떨고 열심히 하박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부터 목이 떨리는데 많이 떨리는 거 같은데 아니 뭐 오늘 착장이 약간 MC스럽긴 해요 아 맞아요 진행자 하긴 해요 혼자 안경 썼잖아 MC 지금 오늘의 진행 기대하겠습니다 네 자 들어가시죠 자 1라운드 게임은 소리키즈 게임입니다 아 소리키즈 뭐하는 게임이죠? 네 소리를 듣고 어떤 소리인지 맞히는 게임인데요 소리를 먼저 듣고 제가 문제를 출제하면 정답을 아시는 분은 손을 들고 이름을 외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면 AI가 MC를 받으면 죄송한데요 성향 좀 키워주면 안 되나요? 저 MC처럼 뭐라 하는지 안 들립니다 그럼 문제는? 자 이제 시작이야 내 꿈을 내 꿈을 위한 저의 피카수 문제 드리겠습니다 네 누가 이 소리를 냈을까요? 오케이 아 누가 소리를 냈을까? 우리가 항상 하던 거잖아 우리가 항상 하던 거잖아 그러면 이제 누가 왜? 언제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자 육하원칙을 말해야 되나요? 아니야 아니야 그런 거는 약간 그냥 해보는 거예요 오바고요 그냥 무슨 소리를 맞추면 돼 오케이 알겠습니다 누가 소리를 내었는가 눌려주세요 왜까지 왜까지 아 아 아 뭔가 이거는 근데 이거 정국이 같지 않아? 아 아니 지민이 아니면 정국이인 것 같아 이건 진영 같은데 난 아 그래? 한 번만 더 정답을 내실 때는 손을 들어주세요 본인 이름을 외치면서 아 이거 지민이 아니네 예 놀이기구를 타기 전에 놀이기구를 보고 화난 지민 비슷해요 땡 비슷하다고 비슷해요? 지민 이런 거 얘기해 줘도 되죠 비슷하다고 제랑이에요 MC들이랑 예 MC들이랑 제랑과 하시면 돼요 거의 정답을 말해주셔도 돼요 오늘은 태형이 세상에 아무도 누가 줘야 돼 비슷합니다 비슷해요 진 예 놀이기구를 보고 탄식하는 지민 땡 정국 놀이기구를 사고 싶은데 땡 아니 이거 벌초판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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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리기구가 아닌가 봐 미슈가 벌초판기 직전에 진이형 땡 한 번만 더 들어갈게요 주꾸목 소름 돋을 건데 진이형 같은 사람 너무 어렵다 아니 이쯤 이제 MC북에서 이제 슬슬 힌트를 좀 주세요 전국 아니면 지민이야 힌트 원해요? 네네 어떤 힌트를 원해요? 유카 원칙 중 하나랑 얘기하세요 누가 어떤 상황인지 알려주세요 어떤 상황인지 알려주세요 아 그래 그 편이야 진 진 바이킹을 탈 때 제이홉이 정답을 말 안하고 그런 상황에서 진이 열받아서 아! 소리치는 장면 지민 지민이 형 소리 같은 거 그 제가 문제를 자꾸 못 들으니까 진이 형이 화나가지고 어 맞다 소리치는 장면인 것 같아요 땡 아 땡이 제이홉 제이홉 바이킹 타기 전 지민이가 바이킹을 보고 나서 탄 시계 소리 아니에요 아 땡 이거 진이 아니에요 정국이지 아니 그건 말해줄 수 없죠 정국이 아니야? 정답 정국 형과 내가 바이킹을 타고 있는데 예 저 스프트 아닌 것 같은데 아니 아니 말씀하세요 형이 문제를 못 맞춰서 내가 아 하는 소리 오 진짜 비슷해요 진 일단은 정국이가 맞아요 그래 정국이라니까 형 형 왜 그랬어요 정국이가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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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면 안 돼요 본인 이름을 말해야 돼 제가 먼저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너무 귀여운 거 아닌가 정국이가 바이킹에서 같이 타고 있는데 상대방이 정답을 못 맞췄어요 아 진짜 아쉬운데 그건 아니에요 슈가 바이킹을 한 번 더 타고 싶은데 못 타게 해서 삐지 정국이 아니야 바이킹 한 번 더 탔어 땡땡땡 아 정국 진짜 쉬워요 맞추다가 이제 끝난 거예요 타이밍 그래서 마지막 한 문제를 못 맞췄어요 아 너무 아쉬운데 그건 아니에요 아쉬 이런 거 있잖아요 정국이가 슈가 정답을 알고 있는 정국 진 지민 진짜 비슷한데 그 반대말이에요 진 정답을 아는데 표현을 못해서 답답한 정국 와 지민 아래 아래 지민 정답 아니 기뻐할 타이밍 좀 빨리 좀 주라고 고마워 타이밍 딱 기뻐해야 되는데 한 바퀴 부졌어 기쁜지 안 기쁜지 좀 찜찜파란 말이야 지금 정답 아니 정답을 맞췄는데 별로 안 기뻐 이게 뭐지 이 찜찜파란 말이죠 자 이대로 아홉 문제를 더 사야 된단 말이야 이제 잘할거야 스킬하게 하겠소 10시가 되었다 이거 MC 재량이 조금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제 알갈이 됐습니다 이제 어떤 흐름인지 알겠죠 네 아이템을 많이 주세요 여러분들 두 번째 소리 들려주세요 바이하 바이하 아이고 바이하 이건 남중이다 제 목소리도 딱 가볼까요 발방 어느 상황에서 어디서 나오는 소릴까요? 이상만 말하면 다 끝이에요 그게 정답 모드게임을 할 때 모드게임을 할 때 어떤 편인가요? 두 편이면 다 얘기돼요 바이킹 편? 아니요, 이거는 처음으로 무언가를 해본 곳이에요 자, 소리를 한 번만 들어볼게요 방탈출 아니에요 맨날 할 때마다 처음 하는 거 아니야? 도자기 편에서 다른 멤버가 돌아가는 게 다 쏟아진 거예요 그래서 너무 웃겨서 한 남준형이 손이 다 정답 태형이가 빨개가져서 난 내가 그래서 그런 줄 알았는데 이걸 맞히는 게 대박이다 왠지, 왠지 달방 잘 챙겨보네 달방 잘 챙겨봐 막 찍어줘서 이렇게 왠지 왠지 호비가 누구에게 왜 이 말을 했을까요? 호비 형이 누구에게 왜 이 말을 했을까요? 이게 말인가요? 왜 그랬어? 호비가 이거 그거 아니에요? 지민이 까마귀 소리 내는 거 호비가 혼내는 장군 아니야, 그건 나 제대로 달아서 진! 호비가 누구한테 간식 달라고 애교 볼 때 근데 답이 어려우니까 저번에 이거 이거 아아 정국 그거 그거 후라이팬 놀이 제이홉이 가위바위보 하나 빼기를 하는데 아니지 제이홉 그 뭐냐 토끼모자를 쓰고 아쉽게 탈락을 했어요 그래서 나오는 리액션 아니에요 왜요? 비슷한데요? 비슷해? 아직 정답은 아니야? 뭐가 빠졌어요? 호비 형한테 맞춘 말을 했는데 호비 형이 이거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소리를 냈어 진! 답을 거의 말해줬는데 누구를 맞추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지 뭐라 했는지를 맞춰야죠 뭐라 했는지 뭐라 했는지 호비가 하다가 틀렸는데 누군지 맞춰야 돼 누군지도 맞춰야 돼? 누군지도 맞춰야 돼? 찍어야 돼 찍시는 게 맞지 않나요? 일단 뭐라는지부터 얘기해 맞추는 게 낫지 않을까요? 6분의 1이에요 RM이 땡 땡 자, 정국 뭐라 했어? 뭐라 했어? 자, 뭐라 했어? 일단 땡이야 멤버부터 맞추자 내가? 땡 내가 너보다 틀렸어 땡 진! 네 슈가가 땡 아, 아름 내가 아는 거 아니야? 아름 진 형이 진 형이 맞아? 무슨 표정인지 아, 이거 예상이 안 돼서 더 어렵다 호비랑 레빗을 합쳐서 호빗이라고 했나? 진 형은 맞아요 진! 호비가 틀렸을 때 내가 호비한테 많이 실망스러운데? 어, 약간 그런 건데 이거를 조금 이걸 갖다 하고 힌트예요 게임에 틀리면 뭘 해야 돼요? 그때 그게 뭐지? 저희가 틀리면 이제 모자 벗어나야 되는데 그렇죠 형이 이제 계속 쓰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진이 뭐라 한 거야? 진이 뭐라 해가지고 그렇죠 진이 뭐라고 했냐고 아니, 모자를 벗어났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모자를 벗어났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얘기해봐 봐요 그래서 호석이 형이 뭐라고 했어요 그냥 아 정답이에요 아, 맞아요? 진짜 축합니다 진짜 축하해요 빼야죠 100명인데 다 이상한 기회를 아, 근데 이거 어렵다 아, 나 이거 나면 안 가는 거 같아요 아, 전 되게 재밌어요 새로운 그림 아니야? 이런 것도? 그래, 형이 한 번 더 한 번 하면 재밌잖아 전 이 이후로 절대 반장 뭐 이런 거 안 하죠 어 자, 이제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줄 겁니다 다음 문제 성장 들어가고요 렛츠고 세 번째 소리 들려주세요 지금 굉장히 편해 보이네요 진! 사인은 안 해요? 아, 안 해요 안 해요 MC가 말했어요 뭐라고요? 누가 어느 편에서 이 소리를 내었을까요? 아, 누가 내는 소리? 이거 내는 소리야 이거 내는 소리야 누가 이거 성대모소로 드렸는데 정석 진! 진, 그 파랑마을 편에서 그치, 나도 그렇게 생각해 왜? 시간이 다 돼가지고 사람 불러 모으는 소리 잉 딩 아, 성대모소 그게..? 그 그거 돼지꼴편 돼지꼴편 친구들 방탄노머회 편 아, 전곡... 대결 야유회 편 우리가 노래를 부르고 있었어요 내가 노래는... 그거 마이크 대 BOB 동갑이 어, 정국씨야 정답이에요? 정답 우우우우유우웨 왜? 아니죠. 맞잖아요. 맞아요. 자 잠깐만 정국이 설명을 이렇게 했어요. 아 이거 좀 도와줘야겠다. 자기가 노래 연기형 MC를 좋아하지는 자 써버리십니다. 자 자기가 야유의 편에서 노래를 부를 때 냈던 사이렌 소리 근데 이거로 보면 쉽지 않잖아요. 정국이가 아니에요. 정답! 정국이 말고 진! 진! 야유의 편에서 노래를 부르는데 남준이가 사이렌 소리를 냈어요. 정답! 맞아요? 제가 이런 소리였어요? 전국이 소리가 아니에요. 전우상 소리를 같이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난 맞추면서도 모르겠어. 여행을 떠나 여행! 여행을 떠나 여행! 여행을 떠나 여행! 이거였어! 여행을 떠나 여행! 이거였어! 대박이다. 이거 맞춤이 대박이다. 이거 또. 자 다음 문제 올까요? 나 울었어! 아 슈가! 슈가! 바이킹을 타고 무서워서 운 슈가! 와 대박이다. 자기꺼 잘 잡았다. 아니 이거 저는 이거 주시고 슈가야 나 울었어 주시는 거야. 자 여섯 번째 소리 들려주세요. 아니 나 이거요. 정국이가 이 말을 왜 했을까요? 정국! 정국! 자! 정국 파랑마을 편에서 작은 박스를 경찰서에서 발견했었는데 그걸 내가 착각해서 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 저 경찰서에서 봤다고 맞아요. 아니 이거 진짜 본인만 알 수 있는 거 아니야? 아 진짜! 아 진짜 너무하네! 아니 이거는 본인이어도 맞추고 아니 난 그거라고 생각했어. 야유의 편에서 아이스크림 고를 때 아니 난 이거예요! 자 지금 RM재엽 씨가 0점입니다. 너랑 나만 0점이야? 자 들려주세요. 구사지 하나? 구사지 같이 벌칙 가나요 오늘? 구사지 먼저 정답 우선 바로 찬스 됐습니다. 주사지 한 번만 더 들려주세요. 진! 목소리 왜 이렇게 귀엽냐? 방탈출 게임을 하는데 힌트를 알려달라고 여보세요를 했어요. 정답. 대단다. 슈가! 누군지 얘기 안했는데? 누군지 얘기 안했어요. 방탈출 게임을 하는데 힌트를 알려달라고 여보세요를 했어요. 귀라고 얘기를 안했습니다. 김태현 군이 방탈출 편에서 힌트를 물어볼 때 내는 소리 아 잠시만요. 왜 그걸 다 저한테 얘기하세요? 니가 MC야. 유형 이럴 때 슈가! 슈가! 자 방탈출 할 때입니다. 태현 군이 힌트를 물어보기 위해서 수화기를 들고 이제 이 안이 하는 장면 정답. 여덟 번째 소리 들려주세요. 먹기만 해봐라. 한 번만 해봐라? 누가 누구에게 이 말을 했을까요? 누가 누구한테? 학교 편이세요? 진! 지민이가 정국이에게 먹기만 해봐라. 아렘! 지민이가 윤기 형이 진! 맞는 것 같은데? 뭐라고 했어요? 바로 바꿔버리죠? 바로 패드전환 해버리죠? 먹기만 해봐라. 제이호! 이거 알 것 같아요. 완벽하게 알았다. 슈가 형이 학교 편에서 우리 먹는 모습만 봐도 배부르다 했을 때 와 제가 화나서 먹기만 해봐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럼 먹기만 해봐라. 대박이다. 먹기만 해봐라 했잖아. 너희들 되게 달려나봐라 애청자 보다. 너무 쉬웠어. 뭐라고요? 아 그래요? 자 이거를 편집해서 랩물을 맞추면 되겠다. 일단 따라. 리액션을 따라. 역시 윤기 형한테 그런 것 같았어. 일단 리액션은 다 따라. 아홉 번째 문제 빌려주세요. 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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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는 진짜 이건 안다. 제이호! 제이호! 이건 진짜 쉽지. 이거 완전해 보인다. 진! 제이호! 오! 오! 자 끝! 제이호! 오 몇 번 했을까요? 아 진짜 부드럽다. 두 군데 형이. 아 진짜. 세고 있어. 자! 다시 한. 22번. 오케이. 형아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은 빼자. 네. 왜? 맞지 맞지 맞지. 계속하면. 제이! 22번. 맞히겠죠? 아니 여태 그렇게 다 했으면서. 다시 가시죠. 자 이제. 기회 없어요. 자. 그래. 기회 없어? 들어옵시다. 진짜 아니야. 안 들려준다. 아래. 13번. 땡. 정국! 35번. 35번. 아래. 땡. 미아래야. 갑자기 미아래야. 대박이다. 자. 한 번씩 해. 한 번씩 해. 저 0점이요. 이거 3점. 2점. 그러면 정경이 후기하고 우승해야겠네. 내가 제일 마지막에 할게. 무슨 소리야. 내가 마지막에 해야지. 무슨 논리야. 아니. 무슨 논리야. 아니.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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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은. 쉐어라그라이드 아빠 하면 안 돼요? 야. 주가 간다. 오. 오 이거 안전해 보인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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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번 업 업 14번 업 하시죠 정답 26번 아래 26번 아래 자 이제 남았나? 이거 딱 입에 입에 떠먹이셨다 진짜 이거는 딱 중견쯤일 것 같은데 음 야구야? 잠깐만 20번 20번 위 나 이거 알아 나 봤어 듣지도 않고 21번 아니야 정답 정답 와 이거는 진짜 점수 중에 진짜 솔직히 내가 호석이 형이 너무 슬퍼가지고 내가 입먹음으로 이렇게 근데 호석이 형이 나를 20까지만 봤나? 이렇게 하고 눈을 돌리는 거야 야구야? 잠깐만 2번 2번 또 2번 2번 아 진짜? 괜찮아 호바 지나간 것은 지나간대로 좋아 기다려간 것은 자 10번째 소리 들려주세요 마지막 문제입니다 오지마! 진영 오지마! 오지마! 진영 오지마! 진영이라고 들은 거야? 진영 오지마? 다시 한 번만 들려 오지마! 진영 오지마! 드루하로 들려 진영 오지마로 들려 아 진짜 오지마! 진짜 오지마! 진! 진! 아 아니에요 땡 우승하고 짱만 우승하고 짱만 에버랜드 진! 롯데로드 편! 파랑마을 편이에요 오지마!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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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사인지 알겠네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아래! 자 정국! 파랑마을 편에서 힌트를 보고 있는데 누가 오고 있는 장면 아니 근데 누군지 맞췄 아니 그거까지 하는 편지 아 그럼 너 쟤랑으로 해 근데 약간 답이 애매하 자! 없는데 있는 척 하려고 땡! 상대편한테 페이크 치는 장면 아니에요? 진! 나 오늘 장면이 정확히 기억났어 형 너무 횟수로 계속 정답을 해 주시는 거 원래 그런 게 순발력 게임이야 아 너 원래 소리에 너무 약하다 파랑마을 편에서 근데 그 힌트를 보는데 누가 와 정국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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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누군지도 아실 수 있어 누군지도 모르겠어 파랑마을 편에서 지민이 형이 지민이 형이 오고 있는데 오지 말라고 도망가는 그런 장면 왜 오지 말라고 해요? 의심이 가니까 근데 뭐 올렸는데 지민이가 힌트를 찾고 있었죠 지민! 찾고 있었는데 그걸 찾았으면 못 찾았어 지민! 지민! 잠깐 밖에서 먹고 지민! 찾았어? 못 찾았어? 그만 얘기하면 돼 지민! 찾았어! 지민! 정답! 자 지금 최종 스코어 정말 불공정한 상황이 어떻게 된 겁니까 사중 그...여러분에 사기를 올려드리기 위해서 벌칙을 말씀을 드리고 2라운드는 들어가도록 할 거 난 안 했는데 런던 야외에서 무언가를 하기입니다 와.. 설마 드라곤 이런 거 아니야? 드라곤 이러면서 런던 브릿지 건너기 야 그래도 진짜 왼물리 고연 끝나고 런던에서 그러고 있으면 잘 주록했다 이번엔 아홉시 뉴스로 나오겠다 드라곤 하면서 에오 하는 거 아니야? 에오! 호텔 나가다가 쏴았어 이 팬 가격이야 이런 거 아니야? 다 보신 멤버들 다 보신 멤버들 갑자기 불타오르기 시작했어요 자 2라운드 게임은 번영 노래 맞추기 게임입니다 무슨 노래? 번영? 번영 첫 번째 문제 영어 발음입니다 영어.. 아 이거 뭐야 불이가 유리하네 이거는 아니야 이거 영어 발음이 상관없다니까 들어봐요 달리오 달리오 네가 베일레오 네가 사키 아 이거 알겠는데 아 이거 알겠는데 아 이거 알겠는데 저하가 다 들어온다 어느 건지 알겠는데 나도 알겠는데 자 재희야 고민보다 고 네? 달려 달려 하루 아침에 휴가! 달려 달려 하루아침에 모두 탕진! 아니 아니야. 아니지. 달려 달려 하루아침에 전부 탕진! 다시 들어보자. 사치인데 사치인데? 달려 달려가 아니라 달러 달러 아니에요? 땡! 아니 말해 말해! 달려 달려 내가 벌어 내가 사치! 아니 말해 말해! 달러 달러 내가 벌어 내가 사치! 달러 달러에요 달려 달러 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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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있잖아. 하고 있잖아. 달려 달려요? 달려 달려. 달려 달려. 솔직히 진짜? 달러 달러. 달러 달러. 땡! 정국! 나갔어! 나갔어! 달러 달러? 달러 달러. 난 달러 달러. 달러 달러. 가지고 명 뵙도 때까지. 재협 재협 재협. 잘하니까. 달러 달러. 내가 벌어 내가 사 지 달라 달러요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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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bl 말이야 아 정답 아 그랬지?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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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벌어 내가 사 지 정답! 아~! 이제 뭐해요? 네 하면 페이크 자 이번 문제는 베트남발음 입니다 아 이런식이구나 오케이 아 알았어 이해 이해 하셨어 이거 상관없다니까 과학냉시 문 과학냉시 앵냐 왜? 어 뭐야? 과학냉시 앵냐고요? 과학냉시 문 과학냉시 앵냐 다시 한 번만요 과학냉시 문 과학냉시 앵냐 어 이거 너무 어렵다 과학냉시 앵냐 이거 알아요? 광냉시 광냉시 자 정국 자 이거 그럼 곡을 알려주면 안 돼요? 이거 자매부 어? 우리가 알려줘요? 이거 가사 알 수 있냐? 알 수 있어요? 한 번 더 들려주세요 과학냉시 문 과학냉시 앵냐 저 니 펀드네 이 정도? 플레이스 게임 아니야 아니야 전혀 안 되잖아 한글을 이렇게 바꿨고 전혀 안 되잖아 스파트네 아 자 음절은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어? 아 자 다시 한 번만요 한 번만 이거 아니야인데 이거 아니야 과학냉시 문 과학냉시 앵냐 내 펀드네 내 펀드네 아 아래 네 과학냉시 문 과학 괜찮지만 괜찮지 않아 정답 아 내 펀드네 내 펀드 아니야 누구 파트냐 누구 파트냐 이거 어디지? 형 파트냐 형 파트네 야 근데 이걸 어떻게 맞추냐 우리 노래잖아 아이 괜찮지만 괜찮지 않아 이건데 아 아 이렇게 돼 내가 하겠다 내가 하겠다 괜찮지 않아 이거구나 와 이거 되게 어렵다 진짜 어렵다 이번 문제는 그리스 발음입니다 아 그리스까지 가서 아 아 이거 나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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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 드러비 마이크 드러비 형 자꾸 막 가는 척 뭐야 뭐야 에어플레인 파트 2 에어플레인 파트 2 에어플레인 파트 2 한 번만 더 들어볼게요 랩 같아 아 정답 정답 이번엔 지민이 형 파트입니다 근데 캐릭터라고? 지친 날 누군가 불러 세워 걔 내 말 정답 와 자 다시 한번 들어오자 지친 날 나간가 불러 세워 걔 내 말 지친 날 갸니 불러 세워 걔 내 말 지친 날 갸니 불러 세워 걔 내 말 와 이것이 우리노래 맞습니까? 이것은 우리노래 맞는 거예요 맞냐 맞냐 자 가시죠 이번 문제는 영화 발음입니다 영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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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가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해준다 아 ㄹ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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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녕하세요 저 안정을 준다고 그랬어요 자 다시 한번 마녀 ㄹ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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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위가 뭔데 나위가 134 340 이거 내가 봤을 때 네 처음에 나이라고 했어요 나이 나이 아 알겠다 아 그건 내 슈가 파트네 진짜? 이리겠다고? 아닌 거 같은데 내 나이 뭐 무시기 무시기 내 나이가 스물쎄 이거 딱 이거야 나의 계절은 언젠가 너였어 오케이 제이홉이다 설마 내 파트냐? 제이홉 제이홉인가? 안개 너머의 여전히 미소 니날 지켜보지 의미도 너도 나오면 모르겠지 내게도 현실 나의 계절은 언젠가 너였어 아 미안하다 이거 랩몬은 안해 나의 계절은 언젠가 너였어 정답 나의 계절은 언젠가 너였어 나의 계절은 언젠가 너였어 나의 계절은 언젠가 너였어 야 근데 이거 너무 어렵다 이거 랩몬은 파트야 여러분 저는 0점입니다 자 여러분 민길만음입니다 독일 진짜 어려울거야 독일 어려울거야 노란은요? 대인제입니다 대인저 자 한번 다시 한번 들어올게요 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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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국의 정국 파트입니다 오늘 평행성 같은 곳을 보지만은 다르지 남다르지야 너무다르지야 너무 다르지야 너무 다르지야 너무 다르지 근데 넘이라고 하는거야 내가 잘 모르겠냐 이번에는 스페인 발음입니다 아아 난에 올미데오지 겨우 매울미자 갈리에오 헤언 미갈리오? 갈릴레오라고 여러분 이건 잉지입니다 잉지요? 네 진 와 이 형은 진짜 일단 던지어 보는 거지 맞아요? 한 번만 더 들어볼게요 우리 난에 올미데오지 겨우 매울미자 갈리에오 헤언 슈가 잉지 내 마음으로 빼든 건 없고 스물 곳은 뭐 더더욱 없어 땡 괜찮아요? 맞춘 줄 알아요 아 미스텐더 빨리 넘어가기 전에 이러면서 맞춘 고맙이잖아요 아 고맙이잖아요 다시 한 번 들어볼게요 다시 한 번 들어볼게요 아 슈가 슈가 민지의 슈가 파트입니다 난 날 믿어 내 등이 아픈 건 날 거둑기 위함인걸 와 땡 땡 형 오늘 좀 약간 건방져요 왜 아니야 이거? 난 널 믿어? 난 널 믿어는 맞아요 난 널 믿어 아 슈가 난 널 믿어 지금은 미역할지언정 아 아 자 여러분 이번 문제는 중국 발음입니다 와 중국 발음이다 중국 발음이다 아 중국 발음이 나왔습니다 이제 랩 그만 나와야 되는데 많이 맞췄네 사이간린 우 비크아오 젤라또 초창 비크아오 젤라또 야 이거 진짜 중요하다 메시아 젤라또 이거 진짜 중요하다 자 인정해 젤라또 이거 공 맞추면 안 돼 그거 알려주면 안 돼요 한 번만 더 들어볼게요 사이간린 우 비크아오 젤라또 초창 비크아오 젤라또 아 젤라또 아 알겠다 정국 정국 알게 살았어요 형은 아니 정국 형이 0.2호가 자꾸 고민하잖아요 고민하잖아요 고민 보다 보잖아 아 아래 정국 나 안 맞췄어 빨리해 빨리해 정국 이거 위어불려면 파트 2야 조용히 해봐 아래 아래 확실히 압니다 팔도광상 서울 강워부터 경사도 서울 강워부터 경상도 충청도부터 전라도 와 젤라또 와 젤라또 다음 문제도 준비 다시 한 번만 와 젤라또 아 충청 비크아오 젤라또 아 충청 비크아오 젤라또 진짜 어렵더군요 부터가 여러분 이번 문제도 중국 발음입니다 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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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만 더 들르시면 안 돼요? ㅋ ㅋ 자 오케이 부지 부지 ㅋ 시원해 아 정국 아 정국 아 잠시만 드디어 오오오오 잠시만 다시 말해봐 아 이건 두는거 아니에요? 니가 벡쳐야 다음부터 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아 이거 이거 아니 아니 게임이 돼야 되니까 이렇게 돼야 돼 남짓 제대로 불러주세요 잘 말 있어 둘 셋 둘 셋 넌 둘 셋 둘 셋 갑시다 추덕 추덕 아이 아 어 아 아 어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